너무 잘 봤습니다 왜 나보고해야 할 예수님이라면 말하네? 오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아줌마 오늘 왜 이러지? 네 대니의 살아있는 전설 이 Jonathan 우리 기준이요 빨리 보여줘 내 거면 안돼 대니! 한 traumat39 다시ognom 정말 정신을 쏙 빼주셨네요 누굴 제일 존경하나요? 시즌 2 아 간만에 즐거운 착한 무리였던 것 같은데 약간 트로트 같죠? 야 우리 예선 때 어땠는지 알아? 이야기님들이 한번 들어볼까요? 아니 저는 15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엄기준 해두익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엄기준 씨를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분장하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무대가 길이 이하였다면 엑스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나하튼 누르겠냐? 그 노래에 맞춰서 총도 있나요? 총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 네 전선비 한정우입니다 현재는 중인 정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찔라 이러면서 더 먹는데 원빈씨는 살을 빼잖아요 네 배우는 그래야죠 하하하하 적당히 해라 이놈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알고 있다고 하하하하 네 아 아이고야 하하하하 우와 이랬던 게 하하하하 엄마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쟤 들어올 때마다 깜짝 놀랬어요 왜? 들어올 때마다 딴 사람 저번에도 그러더니 대장하는 거 다 보여, 인마? 해턴이! 어디 가는 거야? 밤 10시 40분에 시청하실 시청자분들께서 공기를 내셨나요? 나도 맞eed Jordy씩 한 번 참가 하시는 걸 봐가지고 아니, JEAN Buysons G